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밤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습니다. 서울이 12도, 충주 7도 예상되고요. 낮에는 20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 특히 남부 내륙의 기온 차가 크겠는데요. 아침에 대구가 9도로 출발했다가 한낮에는 20도를 훌쩍 넘어서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다소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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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